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TKBN 트로트 가요쇼 진행을 맡게 된 정서윤 인사드립니다. 저 멀리 계신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국내 시청자 여러분 쌀쌀한 날씨에 건강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가수 윤민 구양만리 현인국의 언곡입니다. 여러분의 힘찬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나라라라라 남쪽나라 십자성은 어머님 얼굴 눈에 익은 너의 모습 꿈속에 보면 꽃이 피고 새가 우는 바닷가 저편에 고향 산천 가는 길이 고향 산천 가는 길이 저 를 보인다 나나나나나 어른해오 깊은 밤에 우는 정새네 이 역당에 울려운 몸을 알아주어 우는 거냐 놀라우느냐 기다리는 가슴속에 기다리는 가슴속에 부끄리운 날 기다리는 가슴속에